오늘 우리 케이증시는 살벌한 눈치 보기와 현기증 나는 널뛰기 장세 끝에 결국 지수는 플러스의 턱걸이로 겨우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특히 코스닥은 완전히 전기차 공화국 그리고 지수 자체가 2차전지 완전 영향권이다 보니까 칼국수는 겉절이 맛이라고 그러듯이 코스닥이 칼국수면 2차전지가 겉절이 이렇게 매일매일의 식탁 분위기를 2차전지주들이 결정하는 그런 식이죠. 그런데 요즘 테슬라가 또 가격 인하를 지금 시작하는 분위기인데 이러다가 기존 테슬라 차주들이 반발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글쎄요. 아마 테슬라 고객들의 팬심, 충성도 이런 거를 일론 머스크도 알만큼 다 알 텐데 계속 이렇게 할인 판매를 점점 나라마다 확대하고 폭도 키우는 그런 거 보면 둘 중에 하나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 이유가 있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대량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그걸 계기로 테슬라 가격 자체를 앞으로 한 단계 끌어내려서 그걸로 시장의 인식을 시키고 그거를 장점으로 어필하려는 거. 그러면 기존 구매자들한테는 새 차로 바꿀 때 크레딧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주겠죠. 하여튼 작년 연말 미국을 시작으로 올해 1월 테슬라의 가장 큰 해외시장인 중국으로 간 가격 인하가 이제는 유럽, 이스라엘,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까지 글로벌 규모로 점차 확대된다는 소식이고요. 그 명분으로는 역시 앞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생산 능력 개선에 따른 혜택을 고객들에게 환원한다라는 차원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1분기 기준으로 국가별은 최소 5%에서 최대 20%까지 가격 인하를 실시했는데 그렇게 수요 진작에 나섰는데 차량 인도 대수는 겨우 4% 증가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가지고 그러면 가격 인하의 효과가 사실 없었던 건데 이렇게 계속 하는 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그 의혹의 배경은 또 뭐냐 당연히 이제 우리도 IT에서 많이 겪어봤지만 가격 인하 압박 하면 또 바로 머릿속에 이제 팝업 되는 게 있죠. 가만히 있어봐 어디 왕서방이 또 나타났냐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테슬라 모델 3의 경쟁 차종이 바로 중국의 BRD 전기차 SEAL이라는 모델인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 테슬라하고 할인 경쟁이 붙었다고 그럽니다. 일단 겉모습을 보면은 하여간 똑같이 베끼는 거는 뭐 중국이 또 더럽게 잘해. 하여튼 저는 요새 길거리에 가다가 명품을 봐도 하나도 안 부러운 게 그 어떤 브랜드의 그 어떤 옷이든 가방이든 하여튼 중국에서 한 일주일이면 다 똑같이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강남 길거리에 그 횡단보도 건널 때 보면은 여성분들 5명 중에 4명이 입고 있는 그 몽클레어 그 올록볼록 그 꿀벌같이 그 패딩 있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쑥 퍼지는 그 모양 그 몽클레어 그게 매장에서 한 300만원 하는데 중국 하피 제품이 한 10몇만원 한대. 근데 심지어 그 안에 거위털 충전된 퀄리티는 중국산 짝퉁이 더 좋대. 하여튼 결국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을 케이스 스터디로 삼아가지고 요거를 전 세계로 확대하면서 적극적으로 가격 경쟁에 나선다는 이런 해석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 전기차 하면은 그 인식이 좀 뭐랄까 약간 도시적이면서도 조금 얼리 어댑터 패셔너블한 그런 아이템이고 이미지도 약간 그 명품 브랜드 정도의 그런 격이 있다면은 만약 이게 정말 그 밧데리 아저씨 계산대로 연간 1억대 팔리는 그 정도의 아이템으로 대중화가 되면은 분명히 중국산 저가 전기차 수요를 무시 못할 것 같다 이거죠. 그 와중에 테슬라 초기부터 배터리 생산에 협업해왔던 일본 파나소닉이 또 이번에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세 번째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파나소닉이 네바다주 거기 UFO 자주 출몰하는 그 지역 거기 이미 전기차 배터리 공장 지금 막 돌리고 있고 다음 이제 켄사스에도 내년 2024년 말 완공 목표로 지금 열심히 땅 파고 공장 짓고 있는데 이게 완공되기도 전에 또 이번에 5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오클라호마의 세 번째 미국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확실히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을 하긴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반도체처럼 기술도 수율도 뭐도 다 좋지만 한 번 이게 초과 생산 과잉 공급 사이클에 진입을 하면 그때는 또 치킨게임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똑같죠. 일단은 인건비가 싸고 거기다가 인권이라고는 노동자에게 애초부터 허락되지 않는 그 중국이 또 시장을 장악할 그런 메리트를 갖게 되죠. 자 여기서 중국 얘기 나온 김에 바로 내일 4월 18일 화요일에 중국의 1분기 GDP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이번 결과는 중국 리오프닝 선언 이후 첫 분기 성장률이라는 점에서 과연 리오프닝 메이드 바이 차이나 이 첫 성적표가 어떤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우선 현재 컨센서스는 3.8%로 작년 4분기 2.9%에 비해서 확실히 일단 앞자리가 2에서 3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리오프닝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고속도로 1차선에 올라타가지고 추월차선으로 땡겨버리는 그런 정도는 아닐 것이다. 이런 예상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보고 나서 바로 다다음 날 그 목요일에 중국은 LPR 대출 우대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이중의 어떤 플랏이 형성되는 거죠. GDP가 생각보다 부진하다. 중국 리오프닝 문제 있다. 실망할 게 아니에요. 왜? 이틀 뒤에 중국이 LPR 대출 우대금리를 내릴 수도 있잖아. 그리고 중국 GDP가 너무 좋아. 그럼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더 소홀히 할 수도 있잖아. 하여튼 중국은 경제 지표 자체의 수치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야로가 진짜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번 주 금요일에 일본 3월 CPI가 또 나오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지난 1월에 41년 만에 최고치인 4.3%가 나왔다가 2월 달에는 3.3%로 다시 A자형 발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도 역시 또 관심이 큰데요. 거기다가 최근 일본 중앙은행 BOJ 신임 총재가 임기 시작하고 나서 첫 소비자 물가라는 점에서 또 중요합니다. 하여튼 일본은 우리한테 지정학적으로도 그렇지만 금융시장 관점에서도 계륵 같은 그런 존재라서 일본이 갑자기 물가 폭등해가지고 안되겠다 인플레이션 때려잡자 해가지고 재료금리 끝마치고 그러면 일본 채권금리 올라가죠. 그럼 일본 정부가 갚아야 되는 돈 이자도 올라가니까 일본이 안되겠다 해서 미국채를 팔아가지고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그럴 것이고 그럼 또 미국은 미국채금리 상승을 막으려고 시장에 개입하고 그럼 또 연준 금리 인상도 포지션이 애매해지다가 양적 긴축 그 큐티 스텝도 꼬이고 그럼 월가가 또 시끄러워지면서 위험자산 회피에 나서고 이런 식으로 일본 물가 상승 이슈 이게 우리한테 한 3쿠션 정도로 와서 때린단 말이야. 다음 유로존도 수요일에 똑같이 3월 CPI가 나오는데 여기는 아직도 예상치가 7.0 아니면 6.9%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봐도 지금 아직 유로존은 미친 물가고 또 그 꼴을 못 보겠다고 ECB는 미친듯이 역시 빅스텝으로 금리 올리는 중인데 또 유럽 증시는 그런 와중에도 사상 최고치를 지금 달리고 있어요. 영푸도 지금 증시가 난리야. 진짜 유럽이야말로 고물가가 완전히 고착되는 그런 중인가 봐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가치가 다 올라가니까 주식가격도 올라가야 맞다. 이런 논리가 지금 시장에서 작동을 하고 있나봐. 아니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그럼 왜 이래. 코로나 전에 여의도 기준으로 갈비탕 7,000원이었던 게 지금 12,000원이 됐는데 주가는 왜 이러냐고. 아 왜긴 왜예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현금은 쓰레기다. 은행에 예금하면 돈이 녹는다. 주식은 파는 게 아니라 계속 모아가는 거다. 이렇게 마바라들이 계속 주린 애들 가스라이팅하면서 코스피를 3,300까지 인위적으로 때려 올렸던 부작용이죠. 오히려 코로나 전후로 외국인들은 3년 연속으로 순매도였으니까 그 물량 다 개인들이 고가에 떠안고 그 주식 더미에 그냥 깔려가지고 아직도 지금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여튼 우리 케이징시 외국인들 가운데서 약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계좌금의 유동성댐을 관리하는 유럽중앙은행 ECB가 5월달에 또 0.5% 빅스탭 금리인상은 밀어붙일 계획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유럽경제가 여기가 진짜 다혈질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물가가 오를 때도 화끈하게 오르고 내릴 때는 또 무섭게 빠져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물가가 갑자기 빠르게 급락을 하고 하락을 하면 그때는 또 0.5% 금리인상 철회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또 경기 둔화에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ECB 내 목소리도 있습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은 사실 이번 4월달이 FMC가 없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전인수에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하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거의 뭐 그냥 그 각 종목별로 상상연애가 막 한창인데 특히 2차전지의 경우는 지금 거의 그냥 혼자 사귀고 뭐 이거 다 넘어가가지고 애 낳고 손자, 손녀 지금 이름까지 다 지어놓은 정도의 그런 상태란 말이야. 그냥 다 같이 야 이쪽이다 하면 와 몰려갔다가 또 그러다가 이번엔 저쪽이다 그러면 또 와 하고 또 글로 몰려가고 또 그런 와중에 계속 이제 파도를 만들어서 물결을 만들어내는 그런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의 경우는 야 경기 침체 없대. 그럼 와 호재다 그러다가 야 지표 악화로 경기 침체 온대. 아 근데 또 그게 연준의 금리 인하를 불러올 거라 결국 또 개이득이래. 그럼 또 와 이것도 호재다 막 이러고 좀 있어요. 그 와중에 연준 임원들하고 거의 반대편에서 현재 투심의 오럴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월가의 이런 사람들의 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럴 리스크. 아니 뭐 하우스 뷰야 각자 다를 수 있고 또 그렇게 금융사들마다 견해가 달라야 투자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균형된 시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지금은 심지어 같은 금융사 소속이라도 각자 이제 명함에 있는 로고만 똑같고 이름은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정반대의 시황을 막 발설해 버리니까 시장 참여자들도 혼란스럽죠. 근데 또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뭔가 막 사람이 생각이 복잡해져야 이 사고 팔고를 막 자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수수료 수입 측면에서는 또 좋죠.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 개미를 위한 나라는 없다. 그 와중에 우리 런던고라니의 뉴스 농장만이 정말 국경 없는 고라니 비영리 방송이다 이거죠. 왜? 저는 아무것도 팔지 않고 그 어디로부터도 수수료를 받지 않으니까요. 하여튼 지난주 경제 지표들을 보면 미국 소매 판매는 악화됐지만 산업 생산은 또 잘 나왔고 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4월분 헤드라인 넘버 자체도 좋았지만 1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이 4.6%를 기록해가지고 지난 3월 3.6%에서 1%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시간대 이 지표만 가지고 보면 지금 뭐 CPI든 PPI든 PC 물가든 인플레이션이 요즘에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지만 하반기에 도로 기어 올라가면서 내년에는 지금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상승을 한다 그런 궤적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연준에서 알면은 피가 거꾸로 소수를 정말 노릇이죠. 하여튼 그럼에도 오늘 도이체방크의 저스틴 와이드너는 연준 인원들은 현재 기준금리가 5%인데도 여전히 기세 등등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용이나 소비 같은 핵심 지표가 잘 나와도 기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언급했고 또 BNP 파리바의 옐레나 슐리에아티에바는 최근 경제 지표들의 특색이 1분기 초반에 반짝했다가 1분기 말 2분기 초로 넘어가면서 확실히 둔화되는 이런 양상이라면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 미국 경제가 3분기부터 투자가 얼어붙으면서 경기 둔화에 돌입할 것이라는 이런 분석을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저거 저거 부정타는 소리 한다고 비관론자 캐릭터 또 나왔다고 그러는 구독자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 대목에서 꼭 언급하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바이든이라는 부적이 있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이제 4년 중임제고 내년이 미국 대선이니까 올해가 바이든 집권 3년차가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증시 통계 100년치를 분석해 봤을 때 미국 대통령 임기 3년차의 경우 2, 3, 4분기에 경기 침체가 있었던 비율이 0%.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임기 4년 중에서 제일 경제가 좋은 시기가 바로 임기 3년차 2, 3, 4분기였다고요. 당연히 그 다음 4년차는 이제 대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정권 차원에서도 바로 그 직전에 2, 3, 4분기에 어떻게든지 경제든 주가든 하여간 최우선으로 관리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골드만삭스의 벤 스나이더 투자 전략가는 미국 기준금리가 5%가 넘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경제와 증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는데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 있고 민간 부문에서는 이미 여기에 적응이 돼 있다. 그래서 미국만 해도 부동산 모기지 시장이 과거 기준금리 5% 시절 그때의 시장 분위기하고는 다르고 이거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금융사들이 오랫동안 쌓아놨던 채권들을 차입비용이 많이 낮은 그런 채권으로 리밸런싱을 한 그런 영향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본인은 일정 시점에 금리 인상을 딱 멈추고 그런 금리 고공행진을 쭉 유지를 해도 경제와 증시의 성장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본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대출금리 7, 8% 그리고 점심값 만원 시대에 살고 있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그래서 큰 문제도 거기서 촉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인데 이걸 또 제가 항상 경제에서 물가를 혈압에다가 비유를 하잖아요. 이게 너무 낮아도 저혈압이라서 기운이 없고 분명히 이게 영양분이 어디로 새든가 대사가 원활치 않든가 했던 그런 거고 반대로 너무 물가가 높으면 그게 사람한테 고혈압이라 빨리 혈압을 낮추지 않으면 위험하다. 뇌혈관이든 심혈관이든 어디가 터질지 몰라서 물가가 높은 게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뇌혈관은 부동산, 심혈관은 국채시장 그리고 간, 콩팥 이런 데가 회사채시장, 주식시장 이렇게 되겠죠. 근데 또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올라가서 고혈압이 되는 게 진화론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심장 기능도 떨어지고 혈관의 탄력도 약해지고 그래서 혈압이 조금 높아야 이 피를 온몸 구석구석에 돌게 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이 사람도 지금 5% 금리를 과거 90년대 5% 금리처럼 무슨 당장 큰일이 날 고혈압 증상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소리죠.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요즘 심심하면 아시아 증시에서 챔피언 먹어버리는 우리 K증시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요. 일명 코리아 파이낸셜 플로우즈 일단 첫 문단부터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불리시하다. 대신에 반도체 특히 디램 가격은 2023년 7월이 돼야 주기적으로 바닥을 칠 것으로 보이고 시장 전반적으로 공급 과잉은 지속되고 있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도 여기에 악영향을 받았던 것이 불가학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헤드라인은 K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한국 반도체 종목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은 여전히 SOX,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 움직임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결국 2023년 연준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이 아시아 지역의 투자 심리 개선을 지지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외국계 자금 유입의 플로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에 모간스테니는 K바이오랑 헬스케어에 대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의견 오버웨이트의 목표가 116만원 그리고 휴젤 역시 투자의견 오버웨이트의 목표가 19만 1천원 셀트리오는 이콜웨이트 그러니까 시장 비중 정도 목표가를 18만 8천원으로 모간스테니에서 상향했습니다. 다음 셀트리오는 헬스케어는 역시 이콜웨이트의 투자의견의 목표가는 여기도 7만 5천원으로 상향 그 다음에 유한량의 목표가 5만 9천원 SK바이오팜 7만원 SK바이오사이언스 목표가를 4만 8천원으로 여기는 하향을 했고 투자의견도 언젤웨이트 비중 축소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요새 전기차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질주하고 있는 K완성체 업체들에 대해서 골드마삭스가 현대차 목표가를 기존 22만원에서 오늘 24만원으로 올리고 투자의견은 매수 기아 역시 목표가를 기존 10만원에서 10만 5천원으로 오늘 상향하고 투자의견 똑같이 매수입니다. 그리고 골드마삭스가 K 엔터 JYP에 대해서도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요. 최근 여러 K-POP 아티스트들의 긍정적인 성과 이를테면 세븐틴이 새 앨범 선주문 400만장 달성한 거 그리고 50-50가 빌보드 핫 100 여기에 가장 빠르게 데뷔한 K-POP 아티스트로 꼽힌 거 등에 힘이 부어가지고 K-POP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금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 K-POP의 공통 이슈를 보면 지속적인 K-POP 관객 규모 확대라는 광범위한 테마에 대한 확신이 강해지는 거 그리고 JYP만의 강점 이거는 미국 현지화 프로젝트의 잠재적 상승 여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이번에 50-50 현지화 접근방식이 주류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것으로 증명이 됐다네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JYP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에다가 목표가 9만 7천원 콜했습니다. 다만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는 업계 특성상 히트와 실패가 반복되는 점 그리고 일정 지연 다음 예상보다 낮은 앨범 판매량 등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내일은 4월 17일 화요일 먼저 정부 일정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한때 정말 그 유행했던 소부장의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정부에서 내일 주최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소재 특히 이제 배터리는 이제 그만 그거 말고 반도체 소재 그리고 히토료 이쪽에서 이제 증시 테마가 한번 뜰 것으로 봅니다. 다음 내일 산업부에서 좋은 재료가 또 하나에 나오는데 이게 바로 수소버스 인도식 및 수소 생산기지 준공식입니다. 아니 이거 그림과 설명이 얼마나 뉴스에 타기 좋은 그런 게 되겠어요. 대신에 이제 수소는 충전소가 거의 무슨 폭발물 공장처럼 위험하다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숙제도 이제 해결이 돼야죠. 이어서 내일 중기부에서는 벤처 캐피탈 포럼을 여는데요. 이제 여기서 어떤 벤처나 스타트업 분야가 요즘 펀딩을 잘 받는지 그 트렌드를 보면 되는데 요즘 이제 인공지능 AI 로봇 이쪽은 반짝 떴다가 다시 주춤한 상황이고 대신 요새 다시 바이오 특히 항암이랑 진단키트 이쪽이 다시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과기부가 5G 산업융합 기반 조성 사업 추진이라는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5G 테마는 뭐 공공 와이파이 데이터 기반 이런 테마하고 같이 묶여가지고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요. 6G도 사실 이걸 발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되겠죠. 이어서 내일 국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개정안 통과에 관련한 긴급토론회가 열립니다. 요거는 증시에서 원격 진료, 스마트 병원 그리고 로봇 기술까지 포함되죠. 다음 내일 해외에서는 먼저 유럽연합이 EU 반도체법을 여기도 승인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미국 칩스퍼법하고 비슷하게 자기네 유럽 내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그런 법안이죠. 다음 중국이 내일 일본기 GDP 나오는데 요건 앞에서 소상의 아뢰였습니다. 다음 상하이 모터쇼가 또 내일 화요일 18일부터 개막하는 날이고 이번에 이제 최대 관심사는 바로 자율주행 기반의 로보 택시 그리고 배터리 급속 충전하고 또 배터리 신속 교체 시스템 이쪽입니다. 그리고 내일 연준 미실보호만 이사가 또 연설에 나섰는데요. 앞에 말한 대로 이제 연준이 그놈의 2% 책으로 배운 인플레 목표치를 좀 버릴 기미가 있나 확인을 또 해봐야 되겠죠. 다음 내일 우리 증시 일정은 토마토 시스템이 이틀 일정으로 공모 청약에 돌입을 합니다. 자 이제 4월 달도 벌써 중반부가 다 지나가지고 이제 하순으로 흘러가는데요. 우리가 보통 5월이 행사의 달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4월 후반부부터 행사가 많이들 또 시작이 됩니다. 일단 이번 주 목요일 20일이 장애인의 날, 그 다음 금요일 21일은 과학의 날, 그리고 토요일 22일이 정보통신의 날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때그때 기념일 전에 어 잘됐다 하면서 이제 정부에서 마침 점검해보겠다고 해당 업황 현황보고 이런 거 할 때 조금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 따로 지시도 내려가고 그러는데 그럼 거기 맞춰서 연기금도 관련 주식의 비중을 확대하는 식으로 이제 대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